자 D-1 단속이냐 설득이냐 앞에 표가 빠진 건데 표단속이냐 표를 설득이냐 여야 입장이 좀 다른 거군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이 상황과 관련한 여야의 목소리 어제 오늘 계속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7분 중에 6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6분 중에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신 분 이외에도 아마 비공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이나 요청과는 다른 판단을 하실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애투쟁으로 끌고가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앞으로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야의 움직임 화면으로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모습인데요 지금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4명이 4명의 의원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죠 지금 김웅 안철수 유희동 최재형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4명입니다 그리고요 본회의 전 긴급 의총 여기서 부결당론 채택 방침인데요 그래서 의견들 개별로 표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 여당 관계자 말은 공개 입장 표명한 의원 외에 연락 취한 의원 중에 찬성은 더 없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이런 설명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야당 입장 볼까요 민주당입니다 지금 장애 장애로 나가서 지금 뭐 이게 대통령실도 압박하고 여당도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제인데요 최혜병 특검 통과 촉구 범야권 장애 집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초선 초선이 되는 당선인들이 이제 뭐 재회견을 촉구하는 이런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장애로 나가서 약간 여론전환하는 모습인 거죠 압박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거요 정균형 교수님 내일 표결인데 이탈표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제적 의원이 다 참석을 해서 표결할 때 그걸 전제로 하면 17표가 국민의힘에서 이탈돼서 찬성으로 오면 이게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이탈표 이거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글쎄요 점쟁이가 아닌 한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내부는 공개적으로 이탈하겠다고 밝혔단 말이에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명이었습니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사람이 추가됐죠 김근태 의원이라고 이른바 국민의힘의 의원입니다 젊은 의원인데 지금 나오네 다섯 번째 이탈죠 다섯 번째 이탈 다 나왔습니다 22대 총선을 불출마 입장을 진직 발표한 의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입장이 자유롭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의원이기 때문에 뭔가 해병대원의 어떤 사망 사건 관련된 특검에 대한 인식이 당의 입장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 봐야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역시 키포인트는 낙선 낙천자 58명에게 답이 있다 낙선 낙천자 58명은 상대적으로 다음 국회에 어쨌든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 한자리 숫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이탈 가능성은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실제로 불출석을 통해서 불출석 한 반 정도의 0.5표 정도? 찬성의 0.5표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불출석을 하거나 또 아니면 이게 무기명 키포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는 샤이 찬성표지만 실제 본회의장에 들어갔을 때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할 가능성이 꽤 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특검에 대한 여론이 국민적 어떤 여론을 보면 약 60에서 70% 가까이가 특검 수사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의 민심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이탈표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숫자를 얘기하라고 하면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한 자리 숫자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재의결이 돼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만만치 않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볼 때 재의결해야 될, 재의결에서 통과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동력은 샤이 찬성표로 숨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예측으로 보여집니다 김치원 교수님은 어떻게 접목하세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찬성하겠다는 분이 다섯 분이거든요 그중에 보면 친유승민기가 두 분이에요 김웅 의원하고 유희동 의원 그런데 지금 찬반에 대한 표시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 않는 낙선한 유승민기 의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구 경북의 류성걸 의원, 김희국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유승민 계열이고요 또 다음에 경북 포항의 김병우 의원이나 거기다 지금 보면 지난 총선 때 보면 민주당에서 넘어오신 김영주 같은 의원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보면 지난번에 보면 공천을 줬다가 취소가 된 충북의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분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가 약간 그러면 샤이 찬성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는 볼 때 지금 유승민기 의원들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들어간다면 거기다 지금 보면 부산의 하태경 의원도 지금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하태경 의원도 과거에 보면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공개적인 목소리를 선도적으로 내시면 보이는데 이분마저도 지금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하는 5번 외에 제가 보니까 류성걸 의원, 김희국 의원, 김병욱, 하태경 그 다음에 부산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22대 때 만약에 28대 되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적이 있거든요 조희진 의원, 김영주 의원 이렇게 따지면 한 7, 8표 정도가 지금 제가 볼 때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열이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전망이시라면?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 당시만 해도 무난하게 부결될 수 있었던 사항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굉장히 찬성력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무난하게 부결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간당간당하다 저는 이 전체 볼 때는 한 3표에서 4표 정도? 3표에서 4표 정도에서 저는 당당하게 결정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서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참 샤이 찬성표라는 표현까지 등장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사실은 얼마 전부터 국민의힘에서 약간 맞불성으로 특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도 나왔는데 윤상현 의원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이분이 대통령 영보에서 있을 경우에 썼던 그게 너무 많은 거 이거 말고도 옷감 논쟁도 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다면 오히려 김정숙 특검이 먼저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요. 이게 약간 맞불 형태로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도 하자. 이걸 먼저 하자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제는 김정숙 여사 특검을 먼저 하고 그 뒤에 김검 여사 특검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김정숙 여사 관련해가지고는요.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혹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못하러 이렇게 어렵게 야당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굽신굽신하면서 법 만들어서 특검법 하려고 합니까? 제 생각에는 다가오면 하지 말고 이원석 검찰은 그냥 김정숙 여사 이런 지금까지 나왔던 옷값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나온 문다혜 씨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혹까지. 그다음에 전 사위의 그 취업 관련한 그 의혹까지 하루빨리 수사를 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국민들한테 빨리 밝혀줘야지 무슨 특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좀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내일 표결이 있으니까 그건 기다려봐야 되는데 이 시간 내일 이 시간쯤이면은 뭐 모든 게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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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